자, 먼저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과속 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1240만 건, 그러니까 3초에 한 대꼴로 적발이 됐는데요. 20km를 초과해 발생한 교통사고도 11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속은 12대 중과실 사고 원인의 하나로 교통사고의 중심 중 하나인데요. 보험 등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처벌도 그만큼 엄중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과속을 포함해 지난주에 이어서 12대 중과실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오늘 함께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보통 2부에 편성이 돼 있는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문에 조금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시자마자 급하게 뛰어와서 준비하시느라고. 네, 미리 좀 와서 뛰어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래 2부에 하실 건데 좀 많이 일찍 오셨는데 일찍 오셔서 일찍 하고 가는 게 낫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온다면 시간 계산하는데 일단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좀 미리 와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2대 중과실 6호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7호부터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7호부터 짚기 전에 일단 일주일 지났으니까 1호부터 6호까지 한번 언급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1호 신호 지시 위반, 2호는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 횡단, 뉴턴, 후진까지도 시교중화 시장되고 3호는 제한속도 초과된 경우. 그래도 4호는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수 위반, 끼어들기 위반. 그리고 5호는 철길 건너목 통과 방법 위반. 6호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것까지 제가 저번주에 얘기 드리고 나머지 오늘 이야기할 것을 조금 미흡하게 해서 오늘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7호 같은 경우에 문면 운전인데요.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허 정지, 면허 취소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요즘에 보면 오토 면허라고 해서 수동 면허와 오토 면허를 같은 1종이면 1종, 2종이면 2종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 면허 가지고 같은 종의 수동 면허를 운전했을 때 이것도 무면허냐? 이것까지 무면허는 아닙니다. 그건 무면허가 아니네요. 이건 조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허는 있지만 조건 위반해서 따로 형사처벌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무면허로 12대 중간에 해당되지 않고요. 벌금정보만 되는 겁니까? 벌금이 지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의 벌금이요.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정입니다. 그리고 또 무면허 부분이 요즘에 또 정동 킥버드라고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시 타면 12대 중간시장에서 형사처벌 받는데 12월 10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서 면허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자전거와 같이 취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안전교육도 미흡한데 어떡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었으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도나 어떤 안전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제재 이런 부분은 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면허는 이 정도 그리고 8호 음주운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을 먹거나 운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둘 다 했을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되고 결국은 12대 중간시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윤창호법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윤창호법에 해당이. 분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체류정립법 12대 중간시장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은 되지만 윤창호법에 해당되는 위험운전 치사상제는 음주운전을 전제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를 상제한 것이기 때문에 12대 중간시장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중에서 좀 더 만취된 경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된 경우로 말합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더 많이 마셨냐 이 차이입니까? 네. 그러니까 정도. 그러니까 많이 마셨는 거가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윤창호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 음주를 했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고 0.03%를 초과했다면 12대 중간시장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웠습니다. 그러면 윤창호법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다고 무조건 윤창호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혈중알코올도 0.03% 이상이 된 경우에는 12대 중간시 해당은 되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이것이 좀 애마모호하지만 통상적으로 0.1% 초과됐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호사님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건 잠시 2부에 이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56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좀 줄여야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2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56분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죠. 네.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관련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음주를 했다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쉽게 좀 이야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끊이셨어요. 풀어주시죠. 네. 음주교통사고 중에서 정도가 심한 경우가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 정도가 심한 경우를 뭘 말하느냐 한다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된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그냥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돼서 10회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술 많이 먹으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먹고 인사분성이다. 그런데 교통사고 냈다 그러면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일반 교통사고로 12대 중과실에 12대 중과실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해도 좋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다음 9호로 넘어가 볼까요? 네. 9호. 이제 보도 침범사고, 인도 침범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가 인도를 횡단하는 경우도 예의적으로 있지만 이때도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통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게 된 경우 12대 중과실 경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차도에서 발생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점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호. 승객 추락 방지 임무 위반. 즉, 겸음발차 사고. 차가 특히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 적용 대상이 많이 되는데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도모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은 채로 출발하거나 아니면 승하차 시에 승하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데 문 열어진 상태에 출발하다고 발생된 경우 이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경사처벌하겠다라는 것이고요. 11호. 잠시만요. 10호. 승객이라고 하면 그럼 처벌 대상은 운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겠네요? 통상적으로는 다 그렇죠. 그런데 승객은 유료 승객도 있고 무료 승객도 있고 동승자도 다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버스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11호 소개해 주시죠. 11호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지키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이게 12대 중과실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1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지난주에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 번만 좀 더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민식이법이라고 하면 먼저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도 있지만 또 제도 보관 차원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로교통법 개정도 있습니다. 가속방지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가속방지턱, 가속단속카메라, 횡단보도 설치를 기존에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던 것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기존에 11호로 12대 중과시 해당되었지만 이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도 계속적인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니까 가중처벌하도록 특정 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2대 중과시 해당됐을 때는 사망이든 부상이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채워지던 것을 부상의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벌금은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형까지 가중되었고 사망의 경우에는 벌금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가중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의 임무, 주의의 임무는 제한속도도 지켜야 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둘 다 지켜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운전자의 과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운전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구역 자체가 300매 됩니다. 전문 기준으로.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20km, 10km로 진행해도 한 1, 2분이면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거에다가 1, 2분 정도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사고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10km, 20km로 진행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사망은 뺀다면 부상의 경우에는 기준으로도 처벌했었고 이제는 벌금이 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른분들이 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법보다는 처벌이 많이 강화된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호. 12호.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추가됐는데 낙하물 사고라고 해서 화물고정적지휘반. 그러니까 화물을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묶거나 덮기를 씌우거나 이와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 그런 조치를 안 하면 낙하물이 떨어져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결국 사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차가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 진행하는 차가 1대 1이라면 충분히 피하거나 사고가 안 날 가능성도 많지만 낙하물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순찰 주기가 2시간입니다. 시간당 차가 많이 지나갈 때는 몇 천대가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몇 천대, 한 한 만 대 정도 되는 차가 지나가다가 그 낙하물에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만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만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밖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낙하물 사고는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떨어뜨린 차량을 찾지는 못합니다. 떨어뜨린 차량은 그냥 가버리거든요.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보상 못 받는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돼서 처벌을 강화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방지하려면 결국 가해 차량을 못 찾는다면 처음에 유료도로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증수하는 구간에서 도로관리청 직원이 단속을 하면 됩니다. 인력이나 비용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는데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어느 정도 인력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보전할 수 있고 또 차량 지나가는 데서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로의 통용료를 조금씩만 100원이나 몇십 원만 상향시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다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결국은 누구 하나 재수없으면 사망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진다. 이런 구조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피해는 회복된다라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까? 낙하물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또 문제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떨어뜨린 게 있으면 결국은 사고가 납니다. 100% 사고 납니다. 차가 한 대 지나간다면 사고가 안 나겠지만 만 대씩이나 지나가는데 피하다가 옆차를 또 추돌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는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올해에도 중상 입원 사건도 많았고요. 특히 판스프링 같은 경우에 특히 화물차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운전자분들은 보통 화물차 뒤따라가면 시야도 확보 잘 안 됩니다. 또 뭐가 툭툭 떨어질지도 잘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화물차로 뒤따라가기보다는 어차피 차로가 있으면 지정차로로 화물차는 가장 우측 차로로 가게 돼 있고 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왼쪽 차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야기 들 수 있는 가장 상책입니다. 쭉 살펴보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과실도 많아 보입니다. 졸음운전이나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것 등등 개선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8대 중과실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4개 항목이 추가돼서 12대 중과실이 됐는데 이와 같은 중과실에 더 나아가서 졸음운전 사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더 무섭거든요. 음주운전은 운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눈을 뜯기 때문에. 하지만 졸음운전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피항할 수도 없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사고, 장애인 보호구역 사고 이런 부분들 다 12대 중과실에 상할 만큼 중대한 가실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부상사고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그러면 12대 중과실에서 13대 중과실, 14대 중과실을 만드느냐 간다면 한도껏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개선하려면 결국 일반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운전자의 중대한 가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일반 조항으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13대 중과실을 일반 조항으로 만든다면 나머지 예상되는 중과실을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제는 이 12대 중과실이 운전 중에 발생된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운전 중에 발생된 사고, 운전 개념이 도로에서 차의 고유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도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또 주차장도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무면으로 운전해도 과속을 해도 신호를 위반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일반 조항에서 교통사고라는 것을 둬서 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으로 발생된 사고라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또 계속 민식법이나 음주운전에서 가용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형량 자체가 국민들의 법감증에 맞지 않거든요.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의 벌금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법정령을 상향시킬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눈높이가 안 맞다고 하신 말씀은 형량이 좀 낮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이와 같이 형량이 낮아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원 내에서 12대 중과실을 처벌받던 것을 민식법으로 만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12대 중과실을 형사처벌했었습니다. 별로 안 되니까 윤창호 특정 문제 가용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가용처벌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가용처벌하도록 만든 것은 법정령이 낮기 때문입니다. 법정령의 상한을 더 높여가지고 이와 같은 예상되는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새로운 특별법을 계속 만들 필요성이 없게끔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2042번님. 앞차를 우측으로 추월해서 앞지르기 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위반의 경우에는 4호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또 앞지르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차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통행해서 그 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앞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앞차의 옆을 통행해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되는군요. 교통사고 발생되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사고 발생 안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가버리는 것인지 운전자분들은 추월하면 다 앞지르기 아니냐고 하지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지르기는 엄격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앞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앞차의 옆을 통해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이 3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앞지르기를 하고 보통 차로 변경하고 쭉 가버리는 경우나 아니면 우측이든 좌측이든 차로 변경하고는 한데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다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지르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앞지르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려운 면은 또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7479번님. 저희 집 주변 초등학교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주차 공간을 싹 없앴더니 지나다닐 때 운전자 시어가 확보돼서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데도 이런 법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민식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범칙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상향시켰습니다. 또 이 부분 때문에 불법주정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근절이 됐는데 이와 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근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법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도 불법주정차량도 가해자, 피해자 차량을 하나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넣지 않아요. 부딪힌 차량끼리만 가해자, 피해자 나누고 불법주정차량은 아예 배제시켜버리거든요.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났음에도 사고에는 끼지 않는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나 보험 사실관계서에는 불법주정차량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험사하고 경찰에서 넣어서 가피해자에서 하나의 1, 2가 아니라 상까지 넣어서 그리고 또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다쳐서 사람이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가시치사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시치사상, 형사처벌 받게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불법주정차량에 대해서 가피해자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근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다급하게 저희가 일부러 요청을 드렸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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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